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사랑의 류정빈입니다 유라시아 동포분들을 위한 온라인 역사 강좌 그 두 번째 시간은 지난주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님의 강의에 이어서 그들이 숨긴 한국사의 진실을 주제로 이완영 대한사랑 수석본부장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전세계 대한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미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포사에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주제를 더욱 보강해서 오늘의 시간을 이끌어줄 이완영 본부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까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그들이 숨긴 한국사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오늘 속도를 좀 줄여가지고 전체적인 맥락 한국사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또한 무엇인지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짚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화면을 오늘 많이 볼 건데요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의문점이 있으면 체크해 주셨다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북아시아에 돌아가는 사항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눌러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지되겠네요 잠시 카톡을 하고 제가 맡은 강의 대부분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깊은 내용의 강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도 지금 욕심은 있더라도 대부분 처음 역사를 접하는 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요 큰 테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한중일 일명 역사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많은 정보가 이제 알리지 않고 그냥 역사에 대한 관심도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역사 중국과 우리 주변에 일본의 역사에 어떤 왜곡이 들어와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 많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먼저 지도를 먼저 보시면 중국의 동북공정지도 여러분들에서 만리장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만리장성은 중국의 만리장성은 이 방향이죠 보면요 이 방향도 원래는 만리장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도 실제로는 명나라 때 쌓은 장성입니다 진시황이 쌓은 장성이 그게 아니죠 보면요 밑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리장성은 대부분 명나라 때 완성된 장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시황이 만리장성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진시황이 만리장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그냥 만리장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리장성이 산해관까지 있었는데 동북공정이 진행되면서 이제 만리장성의 방향이 갑자기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북한의 저 무단장 위쪽까지 가서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을 가실 때 이 위로 가시면 어때요 이쪽에 가시면 말 그대로 지금의 만리장성을 구경하시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만리장성이 아닌 장성 원래 우리나라 장성을 만리장성이라고 간판을 붙여놨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 옵니다 이게 만리장성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논리는 한반도 전체가 만리장성 안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쪽 문화는 중국 역사 문화라는 논리가 요즘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홍보를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한국사회 고조선 여러분들 아시는 고조선도 중국의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많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고조선 때부터 한국은 뭐냐면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논리가 지금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리랑이라든지 판소리, 가야검, 검은고, 홀레시, 씨름 이런 모든 문화는 지금은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늦은 오니까 아리랑을 지금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했는데 문제는 중국에서는 눈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아리랑도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 하는 분들이 예술을 하는 분들이 역사의식 없이 그냥 노래만 열심히 하고 판소리만 열심히 하고 가야검만 열심히 타면 다음 세대는 뭐냐면 이거는 중국의 문화로서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 걸 지켜내지는 못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국가의 힘은 외교죠 역사를 아무리 역사자들이 주장한다더라도 외교에서 딸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동북공정을 지금 전 세계에 소개하는 중화문명 선정공정이라서 전 세계에 소개하는 시간대로 들어섰습니다 동북공정은 마무리 짓고요 그러면 동북공정이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다른 것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진나라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진시황이 있을 때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지금 우리나라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저쪽의 황해도 북한 지역까지 만리장성이 들어왔다고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식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정부의 공식 지도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 진시황에 대한 만리장성을 찾으면 전부 다 이렇게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고 나시죠? 한나라가 위만 정권을 이렇게 무너뜨렸다 다 아실 겁니다 한나라의 지도를 이야기할 때 지금 어디까지 하냐면 한나라의 영토가 북한 지역의 전체를 차지했다고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한 사고니 한국 사학계에서 한 사고니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코 한 번 안 풀고 그대로 뭐냐면 북한 땅을 중국 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 중국의 문헌에서는 한 사고니 한반도에 있다는 문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자꾸 음뚱 이야기하더라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중국의 문헌상 한 사고는 다 뒤에 있느냐 요소 쪽에 다 나옵니다 이쪽 지역 말레이상 주변에 다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한 사고니 한반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말 그대로 조선총독부 사람이었고 학자들이었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은 코 한 번 풀지 않고 중국 땅 자체를 그냥 옛날 한나라의 식민지 땅으로 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를 이어서 어느 나라요? 연나라 연나라도 또 뭐냐면 여기까지 장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나라 장성을 말레이상성은 똑같죠? 원래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장성 있을까요? 가보면 장성 없습니다 장성에 왜? 여러분들 여기까지 연나라가 나중에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연나라가 가장 많이 온 지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여기에 어무류산이 있어가지고 못 넘게 만들어 놨어요 산이 큰 산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산성이 여러 가지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산성을 쌓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모르니까 역사학자들이 그냥 증명해 놓으니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연나라 장성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의 동북공정지도는 연나라 땅이 여기까지 왔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학계 여러분들 인터넷 조사를 해보시면 이렇게 주장하는 대한민국 학자들이 있습니다 기가 찬 것은 중국의 학술에 그대로 동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연나라가 이렇게 주장하는 대한민국 학자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헌이 있느냐 중국의 연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한국의? 여러분 잘 아십시오 문헌에 없습니다 문헌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조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 여러분 아시죠? 삼국지 열심히 읽어보셨을 겁니다 위나라가 지금 어디냐? 삼국지 무대는 이쪽이죠? 중원 땅입니다 여기서 찌지구 벗고 싸웠잖아요 서로 통일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조조 마지막 댓글을 잡은 조조의 후손이 세운 위나라가 어디까지? 북한 땅까지 접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천범만 번 지금부터 다시 천범만 번 읽어보십시오 조조의 위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기록 삼국지에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기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도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위나라 지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사라든지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뭐겠습니까? 국경선입니다 옛날에 국경선 하나 때문에 피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국경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집을 하나 샀다 땅을 하나 샀다 어디부터 봅니까? 테두리부터 보잖아요 테두리부터 봐서 저쪽에서 우리 땅에 넘어왔느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국경선 하나를 안 뺏기기 위해서 피터지게 싸웠는데 우리는 역사에 있는 적도 지금까지 잃은 적도 없다고 다 알고 있었는데 역사 지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북공정 지도로 마무리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여러분들 뭡니까? 진나라까지 이거는 진시황의 진이 아닙니다 진나라까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또? 미치고 환장하는 게 진나라까지 북한 땅을 접수했대요 여러분들 진나라가 여기 온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체계, 중국의 역사체계 여기까지 왔다는 기록 있습니까? 문헌고구학이 증명을 해 줘야 되는데 문헌고구학과 상관없이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서 전 세계에 한국의 고대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 볼까요? 일본은 최근에 강한 것이 독도 문제는 뒤로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독도 일본에서는 가서 한국 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일본에서는 벌써 교과서가 만들어져서 일본의 아동들부터 유치원 아들들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과 교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저희 2세 3세국에는 독도는 일본 땅으로 그대로 갑니다 왜? 일본의 지금 1세대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아무런 지금 한국에 대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일본은 아예 독도는 자기 땅으로 못을 박았고요 그 다음 진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뭐냐? 가야를 임나로 다시 조명하는 지금까지 가야 임나를 함부로 접근을 못 했는데 보면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다시 가야를 임나라는 주장하는 임나 일본 부서를 대단히 강화해서 일본의 교과서, 일본의 모든 신사 일본의 잡지에 보면 뭐에 봅니까? 교과서 보면 전부 어떻게 되었냐? 이 가야 땅은 원래 일본이 뭐냐?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이 원래부터 식민지 삼았던 땅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학계도 이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걸 부활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논문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임나의 지명이 원래는 어때요? 한반도에보다는 대마도라든지 큐슈 지역에 있는 임나의 지명을 전부 다 어디에 갖다 놓느냐? 한반도 남쪽, 경상도, 전라도에 있다고 지금 논문을 계속 써도 됩니다 일본에서는 참 좋아합니다 왜? 코 안 풀고 한국의 학자들이 여기에 임나가 있다고 논문을 써도 되는 거예요 석박사 논문을 그래서 결국은 이리 가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독북궁정을 끝내서 북한을 자기들 영토라고 표기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이제 뭐요? 한반도 남쪽을 고대 일본의 식민지로 표기하는 시간대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변에 중국과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나라 영토 똑같이 어때요? 중국하고 똑같이 그랬죠?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왔다고 일본도 똑같이 중국하고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군도 어떻습니까? 아예 우리나라 4분의 3을 통치했다고 일본의 교과서에 보시면 어때요? 그리지고 있죠? 이게 한사군 땅이라고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다? 이 땅에 살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것도 나중에 못 지키고 누구한테 뺏겼다? 이쪽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겁니다 고대에 4세기부터 6세기 200년간 임라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일본에서 이렇게 한사군을 영역을 표시합니다 거의 한반도 이래서 한반도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다 뺏깁니다 이게 전부 다 중국이 식민지 땅이라는 거예요 한나라 땅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주변국에서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의 사학계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영화 기억납니까? 곡성의 어린아이가 뭐랍니까? 뭣이 죽은디 아버지한테 얘기 들으면서 따지면서 하잖아요 뭣이 죽은데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열심히 역사침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사학계는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역사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특히 국경선을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대항을 하고 아니면 어때요? 기름이나 붓든지 가서 지금까지 피켓 들고 한 사람도 안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외교, 학술 대항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대항 안 합니다 절대로 대항 안 하고요 나중에 보면 덕기가 찰 겁니다 여러분들 대항 자체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는 어디로 대표를 자기들이 공격의 대상을 어디로 돌리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격의 대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저 같은 이런 사람 동북공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때요? 그날부터 뭐가 들어오냐? 저한테 공격이 유사사학자로 들어옵니다 공격이 저를 국뽕이라고 환빠라고 공격을 합니다 유사사학자가 내뱉는 거기 때문에 믿지 마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어디서? 지금의 주류사학계에서 그래서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당군만 했대요 당군 실존만 주장해도 바로 유사사학 국뽕 환빠라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일본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역사를 한다는 인간들이 어때요? 유사사학 국뽕 환빠라고 우리 국민들을 공격하는 시간대에 있습니다 주변국은 열심히 우리나라 역사에 침탈하고 있고 환당국이 최근에 여러분들 환당국이 아시죠? 환당국이에 국민들이 다시 붐이 불었습니다 환당국이 열심히 어때요? 국민들이 읽기 시작하니까 저쪽에서 책을 하나 냅니다 유사 역사학 비판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포분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제 강의를 듣고 어디 가서 환당국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유사사학 책이라고 어디 내용을 주장합니까? 이 책을 읽고 주장합니다 온라인에 모든 글이 대부분이 뭐냐? 이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온라인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도배를 그래서 쟤도 참다 참다 이제는 이렇게 넘기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폭탄적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환당국이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뭡니까? 너 환당국이 읽어봤냐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두 개를 비교했느냐고 물어보시죠 여기에 뭐라 나오냐? 카톨릭 뉴스에 이 책이 나오면서 저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했느냐? 이유립은 이 책을 1979년에 처음 출판하였다 이 환당국이는 1979년에 나왔지 그 이전에 책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책은 79년에 만들어진 것이 그 이전에도 없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것은 근대 1979년대에 조작된 책이다 이것이 온라인에 모든 도배되고요 환당국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양반의 주장에 따라서 다 움직입니다 다 논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저자에 따르면 환당국이는 역사학계의 사로비판을 통과하지 못했고 수많은 오류와 위조의 증거가 넘친다 유사학 전반이 비료 사로비판에 무관심을 아예 넘어서 아예 무지하다 국민들의 요구 기사 1억은 어떻게 됩니까? 용어 대단히 좀 멋진 용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양반이 맞는 것 같아 이 양반이 환당국이를 평생을 연구했다니까 쓴 거 보면 어때요? 수많은 오류, 위조, 유사 역사, 사로비판 이거 얼마나 멋진 용어 썼습니까? 국민들이 이 책 읽으면 쏙 넘어가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이 책 읽은 사람이 저를 공격합니다 그 양반이 이 책 읽었더만 환당국이 위설하던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그러면 뭘 하느냐 당신은 환당국이를 봤어? 읽어보고 비판해라 이 사람 내용을 이 사람 이야기 꼬박꼬박 듣지 말고 온라인에 쓰는 거 믿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냥 참다 참다 못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이 양반 환당국이는 역사학계의 사례비판을 통과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환당국이가 나온 관련 논문이 123편입니다 논문 아시죠? 논문은 요즘 표절을 하면 그대로 프로그램에 넣으면 표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짓말이다, 벗겼다 다 드러나면 요즘 시대에는 이런 시대에 환당국이 관련 논문이 123편이고요 그중에 110편이 환당국이는 진설하고 모든 걸 증명한 논문입니다 그중에 나머지는 어때요? 123층에 110편이면 몇 편입니까? 13편이 환당국이에 대해서 위설하고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대부분 뭐냐? 속된 말 쉽게 말합니다 나머지는 돌리치기 논문입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환당국이를 위설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논문을 인용하면서 논문 숫자를 불리는 거예요 하지만 불려봤자 지금 13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환당국이를 연구한 논문 중에 90% 이상이 거의 95% 넘는 것이 환당국이의 진설하고 증명해놨는데 그 5% 되는 인간들이 와서 어때요? 온라인에 도배를 해가지고 환당국의 위설하여 주장합니다 이게 말거리도 안 되고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역사적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다 넘어가가지고 환당국이라고 위설하고 환빠라고 공기가 하는 참 그런 불량 바이러스 같은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 다음 내용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환당국이 관심이 있다고 열심히 잘못 치면 어때요? 일명 낚입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서 환당국이 쳐가지고 안 되나? 환당국이 소개해 줘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환당국이 온라인에 딱 치면 어때요? 환당국이 나무위키 이문영 씨라는 이름 딱 뜨네요 보면요 그래서 보면 뭐냐? 내용이 환당국이는 조금 뭐냐면 북한에서 위세로 취급한다고 나와요 북한에서도 위세로 취급한다 내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위서 취급 안 한다던데 해가지고 그 부분 뒤에를 딱 누르면 뭐냐? 다시 또 연결합니다 어디로? 이제는 위키백가로 이동시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환당국이는 뭐다? 1979년에 출간한 책이나 고대부터 전해진 역사 4건을 기현수가 묶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검증 결과 위서의 틀로 판단하여 고정사로를 취급하지 않는다 요래 뜹니다 그 다음은 어때야 돼요? 또 환당국이 어디서 어떤 사람이 북한까지 갔다 온 사람이 환당국이 진짜라고 내가 들었다 하니까 어때요? 이 정은의 진위는 알 수 없다 해가지고 또 누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딱 누르면 여러분들 가면 뭐를 뜬는지 압니까? 딱 뜨면 뜨는 게 뭐냐? 박근혜, 최순실, 환당국이, 위서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요게 학자들이 할 짓입니까? 보면 학자들은 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심기를 사살 써가지고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환당국이 박근혜, 최순실을 왜 연기를 해? 학자들이 학자로 나와야 되죠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사살 연기를 해가지고 이건 국수주의, 위서의 책이다 아니면 북한에서 위서로 인정했다? 이 글이 북한에서 위서로 인정했다는 글이 지금 어때요? 온라인에 완전히 깔려 있어가지고 제가 참다 참다가 이 자료를 공개해 드리는 말을 해가지고 오늘 마음을 글씸해 보여드립니다 최초로 보여드립니다 뭘 보여드리느냐? 북한학자의 환당국이 논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에 아무도 안 드러냈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는데 영어로 소개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유혈 씨가 쓴 논문인데 보면 뭐냐면 우리나라 고대 문체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북한학계 어디죠? 보면 아카데미 오버 소셜, 뭐입니까? 보면 사이언스, 뭐입니까? 북한 사회과학원입니다 아시죠? 그 위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기에 근무하는 연구자가 논문을 우리나라의 고대 언어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자, 쭉 읽어보시고 나머지 제가 짚어드릴 건 짧은 시간에 뭐냐 여기 나옵니다 The record of three saints 뭡니까, 여러분들? 환당국의 삼성기입니다 삼성기 상하가 있잖아요 거기에 삼성기가 있고 And the history of 뭐죠? 태백 or annul of 태백 누가 쓰느냐? Written by 이맥 이맥이 쓴 태백일사, 태백진운이 있다 어디 책입니까, 태백일사? 환당국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최초로 확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환당국이 북한에서 위수로 썼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제가 말하면 깡패의 세계로만 한다면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틀림없으셨대요? 눈으로 확인했죠? 북한에는 틀림없이 환당국이를 진수로 논문으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이후로 환당국이를 북한에서 위수로 앞에 볼까요? 이런 주장이 절대로 한국 사회에 살아남지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단호히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가지고 장난치기 때문에 그다음 뭐냐? 또 이 양반이 뭐랬느냐 하면 환당국이를 이야기할 때 환당국이를 보면 옛날에 어때요? 세조실록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안암노 원동 중에 뭐가 있냐? 삼성기가 있다고 틀림없이 기술해놨는데 이 양반은 뭐랬느냐? 안암노 원동 중에 아니라 안암노 원동 중에 썼다 이 양반이 수양상선을 쌓았다 안암노 원동 삼성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국민들이 꼭 빡나면 가요 여러분들 세조실록에 이게 뭐 있는지 아입니까? 보면 조선왕 조직의 세조실록에 안암노 원동 중에 삼성기는 압수 목록이에요 국가에서 그들들이 가지고 없애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뒤에 이 양반이 주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말하는 역임한 분들 안암노 원동 중에 이 양반은 수양상선 싸움이라 수양상선 쌓은 사람 기록을 미쳤다고 나라에서 그들들이 가서 소각을 시킵니까? 공덕이 있다면 어때요? 더 높이 줘야지 더 그 책을 퍼뜨려야지 수양상선 싸움 그 사람 책을 국가에서 뺏었다고 이런 코미디가 안 쓰십니다 코미디가 그때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당합니다 그리고 이 근본체가 어디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본체가 뭐냐면 바로 뭐냐면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한 사람이 운영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묻는데 딱 뭐가 걸리느냐 저한테 여기에 이 관련된 기록을 데이터를 올린 사람의 심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이 원본에는 안암노 원동 중에 삼성이라고 그대로 띄엄 방점이 없이 그대로 써놨는데 이 양반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뭐냐? 안암노 원동중 띄어놨습니다 세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양심불량입니다 이 인간은 이 글자 잡아놓은 사람은 그렇죠? 글자 다 띄어놨죠? 안암노 원동중 이런 사람 없어요 역사에 없는데 어때요? 황당국이하고 연결되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글자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놨어요 이러면서 데이터를 이래서 우리 국민들로 보라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쇼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안암노 원동중의 삼성기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역사를 없앴던 금서령이가 보면 어때요? 조선 고사에 연구해 보면 안암노 원동중의 삼성기라고 써놨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없앤 어때요? 금서령이도 안암노 원동중의 삼성기라고 써놨는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걸 끼워쓰기를 못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웃기는 코미디를 벌이고 있습니까? 황당국이를 위스로 만들기 위해서 빌짓을 다 하죠 보면요 그다음 볼까요? 황당국에 나온 것은 아무리 올려잡아봐야 1979년이냐 그 노란 책의 타이틀은 길론이 요구해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이 양반 주장은 뭐냐? 1979년에 나왔기 때문에 황당국이 아무리 중요한 책이라도 내용이 있더라도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게 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장에서 뭡니까? 과연 황당국이가 1979년에 나오느냐 이것만 대항하면 되겠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황당국이는 해학 이기 선생이 주석을 달았던 1900년 초의 황당국이 등사본입니다 1979년이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때 해학 이기 선생의 주석이 달린 황당국입니다 뒤에 넘어가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심당 이고선 선생이 1923년에 발문을 쓰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읽어가는데요 뭐냐면 심당 전서고 황당은 뭡니까? 세간도 지어져 보면 1924년에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언제 마쳤느냐 1952년에 이 책을 마칩니다 그리고 시간 뒤에 후손이 뭡니까? 1981년에 이 책을 찍어냅니다 영인분을 그럼 이 책은 언제 끝난 책입니까? 1924년 시작해서 1952년에 끝낸 책이에요 그 책을 어떻습니까? 후손이 책으로 엮은 겁니다 이 필체는 다 누굽니까? 이고선 선생이 1952년 안에 끝낸 책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심당 정서를 쓸 때 내가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를 책을 써놨는데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옵니까? 책 이름이 쭉 나오죠? 이게 뭡니까? 박사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뭐가 나옵니까? 환당고기를 인용했다고 쓰여 있죠? 여러분들 환당고기 그게 또 뭐합니까? 단군 세기, 환당고기, 신집 이사도 다 인용했다고 다 써놨습니다 그럼 뭐냐? 1952년 안에 이 책을 다 보고 썼다 이거예요 그럼 1979년에 환당고기가 만들어졌다 오늘 여러분들 게임 끝났습니다 이 양반이 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또 거짓말을 돌리칠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게임 오버입니다 1979년이 아니라 자꾸 어때요? 진짜 말한다면 52년 정도에 한다고 쓰였다 이러면 말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그 책은 오직 뭐냐면 1979년에 쓰였다고 했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습니다 자, 그 얘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보시면 어때요? 신집 이사라는 게 나오죠? 보면 여러분들 신집 이사보면 아실 겁니다 환당국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신집 이사는 나중에 고려사에 나옵니다 고려사 열전 제35의 김희재 편이 어떻습니까? 신집 이사가 나오는데 이 신집 이사는 여섯 번째 달문당군대 기록이에요 하늘의 뭐입니까? 제천문입니다 이게 살아남아 이 제천문이 어디에 고려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나중에 누가 앞입수를 하느냐 태종 이방은이 이 책을 앞입수를 하면서 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왜? 너무 희귀한 책이다 고조선이 당군이 70여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야, 이거는 너무 호황대돼서 그 책을 태워버려요 태종 이방은이 그 태웠다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방은이 아무리 태워도 이 책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청구풍화집이라서 여러분들 김종직 아시죠? 세종시대 때 김종직의 시집에 다시 신집 이사가 고조선이 사만이었다는 걸 세계에 했다는 기록이 살아남아서 시집에 등장합니다 그럼 여기서 깨 끝나느냐? 아닙니다 어디까지 등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총독부에서 1915년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시를 싹 읽는데 청구시추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 어때요? 뭐가 나옵니까? 당군조선의 비사라 해가지고 또 신집 이사가 떠나옵니다 조선총독부 1915년까지 신집 이사가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조선총독부가 역전 체계까지 등장합니다 고조선이 세계에 있다는 기록이 참 웃었죠? 보면 이런 현실을 보면 이런 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몇 사람의 혓바닥에 우리 국민들이 놀아납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그리고 여기 뭐 나오냐면 당군조선의 실제를 부여하는 것은 평양의 강동경의 대박산의 당군능이 1993년 발굴되었다 그래서 뭐냐 여기 우리 민족사학자들이 뭐냐면 그 대박산의 당군능은 실제 당군이다 하니까 이 양반이 뭐라 썼느냐 이 양반 블로그에 쓴 겁니다 아까 노란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다? 고구려 시대의 무덤을 고조선 시대의 무덤으로 뒤바꾼 김정인의 쇼에 놀아나고 싶은 건가? 이랬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거 읽으면 또 정신 번쩍 들겠죠? 내가 여기 환바들한테 동조했다가는 김정인 쇼에 넘어간단다 요리 또 국민들이 가요 이 양반 말에 거기 대박산에 있는 것은 당군능이 아니라 뭐라도 이 양반 말대로 본다고 고구려의 무덤인데 이 민족사학하는 놈들 또 북한 놈들이 사학자들이 당군으로 바꿨다 능으로 바꿨다 이걸 주장해 놓은 겁니다 언제요? 1993년이죠?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을 다시 규정한다면 또 여러분들 제가 급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3년에 고구려 무덤을 고조선 무덤으로 바꿨다고 주장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학자 논문을 아예 이번에 실명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논문입니다 대동강 하루일 때 고구려 즉석총의 고분폐에 나와 성격이라는 논문인데 자 뭐라 나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북한이 1993년 평양시 강동구 강동구 문흥리에 있는 대박산 동남쪽 경사면 기석에 있던 고구려의 반지하식 봉토식 석실부는 어떻습니까? 발굴하여 단군능으로 개조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학자 논문이고요 그걸 인용한 사람이 그 유명한 뭡니까? 이기동 씨라는 겁니다 이기동 씨 책에 이 양반이 나오면 1조각에 그래서 뭐냐 북한에서 뭐다? 고구려 고분을 단군능으로 가짜라고 어떻습니까? 조작했다고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북한 가봤습니까? 북한 안 가봤으니까 우리나라 학자가 이렇게 쓰면 믿어야죠 왜? 학자니까 국사학자가 썼으니까 거짓말 안 했을 거라고 믿죠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947년 소련에서 촬영한 단군능입니다 1993년 앞에 주장이 뭐죠? 북한에서 고구려 고분을 발굴해가지고 단군능이라고 속했다고 했죠 여러분들 보시면 1947년 소련에서 찍은 사진이고 2006년에 공개됐습니다 2006년에 공개됐지만 이 사진이 1947년본이라고 다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무덤에 뭐라 써놨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고분군이라고 써놨습니까? 단군능이라고 틀림없이 써놨죠 왜 이렇게 거짓말 칩니까 국민들한테 국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이 논문이 앞에 논문이 자체가 어때요 새빨은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47년에 단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무슨 고구려 고분군을 단군능으로 바꿨어 이런 거짓말을 쳐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 주체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군을 만들었다고 이런 장난치는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더 충격적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헌은 어떨까요 거기에 대박사에 있는 것이 단군능이라고 문헌이 없다면 또 문제가 돼요 왜 그거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문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정동국 여지성남 1530년 기록입니다 당동에는 큰 무덤이 있는데 그 하나는 어디에 위치까지 다 나오죠 둘리는 410자나 되며 큰 무덤이 있는데 이를 단군요로 한다 기록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숙종실록 이렇게 보면 해마다 강동의 단군묘와 평양의 동명왕무를 성질하고 가담도록 청하다 윤화하였다 기록 나오죠 영주실록 평양감사에게 단군묘를 잘 보수할 것을 명령했고 그 다음에 정주실록 평양감사에게 단군 묘지기를 정해라 그 다음에 상소문에도 어떻습니까 옛날 허목이 지은 단군세가에 이르기를 송양서 쪽에 단군총이 있는데 송양은 곧 오늘의 강동행이다 했으니 확실하고 증거가 참으로 밀입한 것입니다 고종실록에 등장합니다 조선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여기에 강동이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대박선에 단군능이 있다고 다 써놨잖아요 그런데 무슨 1993년에 고구려 고분군을 단군능으로 바꿨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합니까 이게 학자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이 기록 다 무시한 겁니다 이거 이거 기록인데 다 거짓말이라고 인정도 되지도 않아요 이게 이게 학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본다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여기 보시면 또 뭐랬느냐 과거 단군능과 1993년 단군능 사진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고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너무 쇼킹해가지고 여러분들 전해드립니다 자 뭐냐 여러분들 볼까요 1932년에 동아일보에 강동의 단군능이라고 사진이 나왔습니다 1935년 보수된 강동의 단군군이라고 또 기사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무덤이 있고 산이 요오리되어 있죠 산이 요오리되어 있고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32년 35년에 당군능이라고 우리나라에 동아일보에 소개된 건데 자 볼까요 자 이것이 35년이고 자 93년에 공개된 당군능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리 사진이 나왔어요 그렇게 뭐 방금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학자들이 뭐랬느냐 요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가짜다 이거 당군능이 아니라 뭐다 고구려 고분군이다 요리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리 주장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꼬박 넘어가려고 하죠 그럴 것 같지요 사진의 승리를 아는 분들은 아시면 단박에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이 사진은 여러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얼굴 돌리는 방식 아시죠 180도 요리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냐 결론은 뭐냐 이 사진을 180도 돌리면 요리 나옵니다 그게 뭐냐 사진에 사진 이 사진을 실은 사람은 어때요 사진의 원 사진을 요리 찍어 보내야 되는데 요리 돌려서 올렸습니다 기사를 북한에서 올렸던지 그게 뭐냐 앞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방향이 2당군은 요리 보고 있는데 왜 2당군은 요리 보느냐 이거 가짜다 요리 주장한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야 이거는 뭐 카메라에 대해서 일자 무식이구나 이거는 이건 학자도 아니구나 이거 사진 이거 어떻습니까 돌리기 치우면 요리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비교할까요 지금의 2당군 등하고 그러면 가슴이니까 틀립니까 사진 방향 돌리면 산 방향성하고 기울기하고 요리하고 똑같이요 요렇게 온라인이 들어가면 논문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당군 등은 어따다 요거는 가짜다 왜 방향이 요쪽으로 와있어야 되는데 요리가 해야 된다고 돌리면 됩니다 사진을 돌리면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30인대 사진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 잘 방향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 양반이 학자 이름 뺐습니다 하도 유명한 사람인데 조모씨가 조모씨는 뭐냐면 당군조선의 강력은 요령이라 해서 뭐냐 당군조선 근국 시기인 BC2333년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모 교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당군을 신하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이게 우리나라 학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또 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또 뭔 주장했냐면 비파형 동금을 보고 여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고인들 아시고 비파형 동금 아시죠 고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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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조선 강력을 정확히 표시하고 비파형 동금도 정확히 표시한다면 모순에 빠진다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모르나 보다 두 영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거든 물론 그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건 자명하는다 1979년에는 이런 사실도 다 알려졌으니까 이 양반이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역사 고대사 공부하다 보면 고조선 영역이 비파형 동금하고 고인돌의 분포도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올렸더니만 이 양반이 깐 겁니다 노란 책을 쓴 사람이 왜 거짓말이다 일치 안 한다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송모 교수하고 심모 교수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고고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고학을 있는데 이 양반 주장 맞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파형 동금하고 고인돌하고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고조선 영역이 안 맞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실제 자 이것이 비파형 동금의 영역하고 고조선의 분포도입니다 비파형 동금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분포합니다 고인돌도 어때요 이쪽 지역하고 어때요 여기까지 고인돌 여기 울릉도까지 분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뭘 하느냐 대부분 학자들은 이거 보면 뭘 합니까 거의 일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비파형 동금이 분포하는 지역과 고인돌이 분포하는 지역은 그게 어떤지 흡사합니다 그런데 뭐랬습니까 거짓말 쳤죠 뭐다 뭐다 이치하지 않거든 모순에 빠진다고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면 고고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글에 넘어갑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단유 조문경입니다 고조선의 청동경 거의 어떻습니까 아까 말하는 고인돌 분포도 어때요 비파형 동금에 위치하고 거의 갔습니다 단유 세문경 볼까요 우리나라 국보 단유 세문경이 뭐냐 여기까지가 일본 열도까지 갑니다 그게 뭐냐 일본 열도까지 우리 고조선 문화 영역이 펼쳐졌다는 걸 증명하는 유적이 나오는데도 한국의 역사 중국의 일본의 역사책은 이 내용을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대사회 이게 우리 민족의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 현실이고요 앉아 넘어가겠습니다 참 결론은 제가 이깁니다 영어 한 장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동안 많이 먹었지 않느냐 좀 그만해라 국민들한테 제발 좀 제발 좀 거짓말 고만쳐라 국민들이 이제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데 이제 이제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다 자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사료 찾으면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기 때문에 그런 책 하나 읽고 환당국 위설하고 하더라 그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개 깨줬잖아요 1979년에 안 썼다는 거 아시죠 이전에 벌써 책 써놨고 북한에서 환당국이 위설 아니고 진술을 인정했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자료 최초로 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이 없기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갱고를 합니다 아니면 더욱더 수위를 높은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북한의 이 당군능은 뭡니까 원래 환당국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 나오지 보면 다섯 번째 당군이 있는 9월 당군이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환당국위에 나옵니다 실제로 그럼 기록이 합치되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안 하고 이게 고구려 고분군이라고 야 그런 코미디야 머리 어떻게 머리를 본으로 달고 다니는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발상을 원래 저같으면 생각을 끝까지 못 갑니다 어떻게 네라도 좀 있으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머리는 본으로 달고 다니니까 고구려 고분군을 당군능으로 만들었다고 야 이거 최대의 코미디입니다 최대의 코미디 웃기는 논문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규원사화 아직도 규원사화가 위세라고 추적하는 인간들이 또 온라인에 도배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결론 지십시오 이 규원사를 심사한 분이 우리나라 학과에 유명한 손복이 선생이 가지고 있던 상궁유사가 이번에 국보가 되었습니다 바른번 상궁유사 손복이 선생, 이가원 선생, 임창수 선생 이 세 분이 붙어서 환당국위를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책은 숙종시대에 나온 진서가 맞다고 결정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어때요 진서로 나왔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발표를 안 하고 어때요 그 민놈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또 시였대요 논문을 돌리치기 하면서 내 논문을 저쪽에서 인정하고 이 논문을 여기서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논문을 몇 편 만들어가지고 아주 다수로 통설로 어떻습니까 다수가 규원사를 위서로 인정했다고 논문을 요꼬라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환당국위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숙종본 이 본은 진서로 다 끝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규원사를 위서로 추정하는 놈 이름 추정해보시면 한 네덴명이 걸릴 겁니다 네덴명이 네덴명이서 논문을 돌리쓰기를 해요 죽어들끼리 그러면서 논문 숫자 만들어가지고 야 학계의 통설로 환당국위 규원사는 위서로 밝혀졌다 이런 개소리 다 거짓말이 되면 여러분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온라인이 좋은 점도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잘못 장난치면 어떻습니까 국민 전체가 다수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꼬라지가 여기까지 갔느냐 어떤 분이 이걸 자세히 설명해달라가지고 자 이제 본게임 들어갑니다 지금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 모르겠어요 좀 더 뒤집어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역사가 말살되는 과정을 되었는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역사가 많습니다 이름이 여기까지 이런 책이 있다는 기록까지 있다는 자체가 큰기잖아요 그죠? 배달유기 신지비사 해동비록 당분기 해동고기 사망고기 선사 유기 국사 뭐 많잖아요 이런 책이 있었다고 계속 기록이 나오는데 단지 뭡니까 이 책이 안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책이 없었다면 이런 이름도 누가 지었는지도 안 나오겠죠 하지만 역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책 이름과 누가 쓴다는 어느 시대 때 나왔는지가 어느 정도가 파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손에 구할 수는 없고 그럼 이런 책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역사적 과정에서 많이 없어졌겠죠 자 이런 책이 없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에 보면 참 아무런 시기가 뭐냐면 고려 때 고려 이전부터는 어떻습니까 고려 초기부터까지는 황제 국가로서 중국과 대동하게 중원하고 대동하게 나가는데 나중에 충렬 충선 충북숙 충렬 애가 어떻습니까 원나라의 두마국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고려는 황제 칭운을 없앱니다 없애고 어때요 왕이라는 용어로 갑니다 완전히 제후로 제후로 떨어져 버리죠 황제는 누가 오직 중국의 중원의 천자 원나라가 쓰고 나머지는 어때요 여기는 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우리나라의 또 고려의 말기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성리학이 우 몰리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몰리듭니다 성리학 하면 몰리들면 누구 인물이 뜨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리학이 몰리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똑똑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중원에 단녀가 어디에 어디에 뿅 갔다가 이런 중원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초기 인물이 누구냐 누구로 나옵니까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가 성인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기자의 롤모델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려 말기부터 기자를 숭상하고 기자를 아주 자꾸 부각시키려고 움직임이 생기고 당군은 서서히 밀리고 당군은 밀어내고 중국의 롤모델 기자를 이야기하면서 기자가 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어디까지요 평양에 가짜 기자묘까지 만들어집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국사 측에 앞에 이거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진짜 평양에 기자묘 있는 줄 알아서 선생님도 말씀 안 해주니까 진짜 기자묘인 줄 알았어요 국사 측에 북한에서 이 기자묘를 까봤습니다 뒤집어봤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 뭐냐 가짜 면 흙만 덮었어 흙만 덮어가지고 저쪽 중국 쪽에서 누가 온다니까 속나라입니까 온다니까 비 맞추려고 듣습니다 기자묘를 만들어놨어요 야 봐라 우리가 기자를 저렇게 잘 모시고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실제 기자묘은 이러면 어때요 산동석 밑에 저현에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진짜 하면 이렇게 초라했는데 우리나라 평양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기자조선은 어디있다 평양에 있었고 이만조선도 평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요 이만조선 다음에 낭랑군 한사군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의 흐름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줬죠 당연히 조선정도구에서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 기자묘은 여러분들 중국 경영 가시면 코로나 불리면 기자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자묘은 우리나라 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동석 저 밑에 저현 쪽에 이렇게 옥수수밭에 강냉이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냉이 크면 옥수수 크면 기자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기자묘 지금 강냉이 변해놓겠는데 옥수수 변해놓으니까 기자묘 보이죠 너무너무 초라해요 이분이 당군이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고조서를 건국해줬다고요 누가 주장했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했어요 우리나라 저 윤두서라는 양반이 조선시대 때 명나라가 하니까 명나라 학자들이 뭡니까 기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중국 사람들이 기자를 알아야 돼 중국 사람들이 기자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윤두서한테 어떻습니까 기자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윤두서라는 양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기, 석영, 얘기, 송사 기자에 대해 뜨두른 이야기를 싹 모아가지고 뭔 책을 만드는데 기자지라는 책을 만들어내요 이때부터 기자가 역사에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조선대에서 조선시대 때까지 중국에서도 기자가 누군지 몰랐다 누구한테 질문했다 우리나라 윤두서한테 물어봤다 기자가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는데 몰라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다시 중국 책을 뒤져가지고 기자에 있는 내용을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 않고 싹 모아가지고 어때요 기자지 책을 냅니다 자 이 기자가 언제 이따 쳤느냐 참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인데도 이분의 역사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됩니다 이분이 뭡니까 우리 조선의 천재학자 이분입니까 바로 이율곡 선생 또 한 분이 유황 선생 이분들이 뭐냐면 말 그대로 조선시대라는 자체는 학자를 욕할 필요가 없이 성리학이라는 틀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모든 역사관을 생각합니다 선비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양반이때 어느새 뭐 이왕이 이런 양반들이 아주 철저한 때요 그 학문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 어디까지 비활시켜버렸냐면 봐요 기자가 한반도로 와서 동의족을 교화시키고 고조선을 근국했으며 당군과 기자조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래서 뭐냐 이 양반 표현보시죠 당군이 맨 먼저 추려한 것은 문헌상 상구할 수가 없다 상가 생각 근데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안오랑캐로 여기지 않으시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나라는 기자에게 하나는 은혜를 받았다 기자가 온 적도 없는데 기자가 온 적도 없는데 스토리가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윤두수 이율곡 이황선생 들었으면 좋대요 완전 완벽한 기자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스토리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들 이거는 문헌입니다 이건 자세히 설명해야 할 시간이었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걸 지금까지 기자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스입니다 이름을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 결론이 이겁니다 보이시죠 기자가 조선이 만들어지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예요 원래 역사의 기록은 기자의 기록은 한나라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 한나라 이전에는 기자를 어떻게 기술해놨느냐 은나라 때 기자의 은나라 말기 마지막 왕이 주나루부터 없습니까 가나다가 뭡니까 보면 나중에 벌을 받는 겁니다 이 내용 성인이 벌을 받아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주나라 정권이 바뀌면서 무왕이 들어서면서 기자를 풀어줍니다 한나라 이전의 기록입니다 풀어줘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기자가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어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자 레조 누구를 무왕을 찾아와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홍범 구주를 가르쳐줬다고 이것이 이 기록까지가 뭐냐면 한나라 때 기록입니다 한나라 때까지 한나라 때 기록은 어때요 기자가 가나다가 마지막 정권 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 때문에 나라 어떻습니까 왕한테 가나다가 이 주황은 또라입니다 속된 말로 하여튼 최고의 향락과 사치를 버리다가 망한 나라의 주인공 요양만인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옥에 갇히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무왕이 풀어지고 나중에 홍범까지 홍범 구주까지 가르쳐줬다 이 홍범 구주도 여러분들 다음에 시간 나시면 이건 단군조선시대 때 단군조선에서 건너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기자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데 어때요 여기까지 끝나는 사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언제요 한나라 때 갑자기 기자에 대한 기록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없었던 기록이 증명도보다 200년, 300년 공격 속에 아무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기자가 이제 뭡니까 조선으로 갔대요 한나라 때 기록부터 이제 조선으로 가가지고 뭐다 조선 사람을 교화를 해줬다 단군 뭡니까 고조선시가 교화를 해줬고 8조 권법을 제정해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단군 쉽게 말하면 조선의 마지막인 준왕 기준이 어떻습니까 바로 기자의 후손이다 후손설까지 만들어집니다 후손설까지 처음부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처음부터 기자에 대한 기록이 기자조선 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조다 이런 기록 없다는 거 언제 만들어졌느냐 한나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 뒤에 한나라부터 이 스토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어디까지요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바로 기자조선의 작품으로 나옵니다 기자가 조선을 세웠다 기자가 조선을 가르쳐가지고 교화를 시켰다 무섭죠 여러분들 원래 스토리는 기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기자의 여기는 실제 여기는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어때요 다 뒤에 만들어진 스토리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근데 최근에 뭐냐면 이 기자의 뭡니까 청동기가 저 위에서 나왔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그런 것도 신문기사 보면 또 넘어가 우리 국민들이 왜 아니 뭐 학자들이 나가 청동기가 저쪽에서 요소 쪽인가 거기 나왔다니까 아씨 기자의 청동기가 나왔다니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거는 그때 청동기를 여러분 보시면 어디서 나오느냐 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무덤도 아니요 원래는 정확한 고정은 무덤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발굴된 것은 여러 시대의 청동기가 한꺼번에 모였던 겁니다 누가 쉽게 말하면 들고 와서 파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뭘 했느냐 야 여기에 주나라에 청동기가 나왔다 이거는 기자가 이동한 것을 증명해줬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이제 증명하십니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위만입니다 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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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사마천사기에 조선왕은 뭐다? 당군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누구다? 위만이다 고연이냐다 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자도 보면 배꼽 잡습니다 풀이하는 사람들 여기에 고라는 것은 원래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래 위만은 어때요? 위만은 누구다? 연나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연나라 위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동의족이라고 국사책에 써놨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원문에 원래 연나라 사람이 써놨었잖아 써놨는데 무슨 상투 입국 심사에 통과하려면 당연히 상투 틀고 한복 입고 와야지 살아남으려면 그런데 상투 틀고 우리나라 한복 입고 왔다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요? 미국 갈 때 입국 심사할 때 영어 해야 되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몰라요 할 겁니까? 영어 썼다고 그러면 내가 미국인입니까? 이런 웃기는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사교과서 욕골아집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는 기준을 쫓아내고 정권을 뺏은 이 도둑놈을 우리나라를 볼까요? 누가 했습니까? 안정복이라는 우리 역사는 역사는 뭐 이랬습니까? 이만은 나라를 찬탈한 도둑놈이다 일시정부의 석주 이상윤 선생은 한 명의 강도에 불과하다 단자 신청서였는데요 이 이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빈광 침략사다 나라 뺏은 놈이지 당군조선 승계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과서는 뭐다? 2020년 국사교과서도 우리 역사는 이만조선부터 출발했다고 다 100% 써놨습니다 당군은 언급 많이 안 놓고 강도를 나라 뺏은 강도를 나라의 근국자로 가르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면 이거 이런 양반들이 타투했잖아요 도둑놈이라고 이만은 도둑놈이라고 써놨는데도 어때요 무슨 이만조선이야 이게 우리입니다 강함을 많이 질렸데도 아직도 1시간이 안 지났네요 보면 자 보겠습니다 결국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보면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 역사에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나라 역사께 정립을 못하는 북부예라는 존재 북부예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수많은 스토리를 써냅니다 이만 기준에 대해서 이만 기준과 이만에 대해서 그 시대 때 어떻습니까? 고조선은 실제 없습니다 없어졌고 여기는 누가 어떻습니까? 해무수에 북부예가 들었었는데 이 1호기 삼국사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똑바로 정신 안 읽고 읽어보면 어때? 헛갈려요 두 가지 읽어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잘 정리해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북부예를 세운 일대 당군은 해무수라고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냐 강개투항 비문에 틀림없이 어때요? 거기에 나옵니다 비문에 해무수부터 나갑니다 보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스토리 여러분들 드라마 주문 보셨죠? 얼마나 감동받았습니까? 해외까지 수출돼가지고 해외에서는 시청률 50%, 70%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 많이 봐 외국 가면 중동 가난하면 어때요? 대장금 가면 90%까지 올라가니까 중동에서 90% 시청률 90%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장금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북부예에 대한 역사를 안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여러분들 드라마 주문 보셨죠? 해무수는 북부예의 궁극자고 여러분들 보셨던 어때요? 유아부인 해무수와 사랑을 낳은 유아부인 그렇죠? 해무수가 나중에 화살을 맞고 웹니다 보면 화살을 맞고 눈 멀어가지고 유아부인하고 안고 울고 자빠졌죠? 여러분 실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무수는 누구냐면 북부예를 근국한 일대 북부의 당군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해무수부터 대대로 해가지고 고진 쭉 내려와가지고 누구냐면 해무수로부터 4대 손이 고주몽이에요 고주몽 고주몽이고 고주몽의 엄마가 유아부인이에요 그럼 뭐냐 해무수와 유아부인은 원래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왜?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버지인데 왜? 할아버지 위 때 아버지 아버지 위에 저 이분하고 사랑을 나눴다고? 여러분들 이런 코미디가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에 히트 친 겁니다 역사를 고정 안 해가지고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저쪽 할아버지 위 때 저 할아버지하고 유아부인하고 사랑을 나눴대 그래야 주몽을 낳았습니까? 주몽은 해무수의 4대 손 고손자입니다 고손자 이런 역사 누가 가르쳐줍니까? 얼마나 역사가 잘못되면 드라마 본 거는 그러면서 고구려에 대해서 알았다 하는 그거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런 족보사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큰 죄를 짓습니다 보면 여기 나중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강의 나왔으니까 올아야 될 게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 박씨들 해외에 들어오신 분 중에 박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박씨 박씨 혹시나 박씨 오 예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제가 족보 찾아 드리니까 반드시 다음에 국내 들어오실 때 맛있는 거 사주셔야 됩니다 짜장면 자 보시면 박씨가 여러분들 바뀔 것에 어디서 태어났다고 배웠습니까? 족보에 틀리지 못했죠 아래에서 태어났죠 하인스턴 우리나라는 뭐 하면 무조건 아래에서 태어났다 아래에서 그건 물론 천손문하고 연결되는 그런 난생스러가 있는데 보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박혜껏에도 어떻습니까? 박혜껏에도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있는데 실제 박혜껏의 족보는 어딨냐 여러분들 북부여사 박씨는 꼭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원래 북부여사의 다섯 번째 당군인 고두막한의 외손자입니다 여러분들 고두막한의 딸이 누구냐 파솝니다 선도사 아시죠? 보면 그 족보 아마 박씨들 알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때요? 그 고두막의 딸이 고두막한의 딸이 파손데 파소가 어때요? 남부지역에 내려와서 놓은 자식이 누구냐 하면 박혜껏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만들어놨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래에서 아래 태어났다고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씨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북부여사 북부여사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뿌리 찾기 위해서 그러면 뭐냐 오늘로부터 박씨는 아래에서 해방돼가지고 뭐냐 바로 북부의 황족의 계율로 들었습니다 황족의 계율로 북부에서는 거기에 고두막한 특히 뭡니까? 한무제의 군대를 물리천 한무제의 군대를 물리천 강력한 얻으면 고두막한이라는 장군이면서 다섯 번째 당군인데 이분의 후손입니다 위손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족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알로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뭐냐 이 박혜껏을 모시는 신사가 일본에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 가면 박혜껏을 모시는 신사가 우리나라는 안 모시는데 일본 가면 어때요? 박혜껏을 모시는 신사가 맞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일본사 제가 정리할 시간이 있으면 직접 사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이 많이 없어진 이유는 1778년 기년아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양반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역사책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당나라 때 당나라에 침입을 해야죠 역사가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책을 다 불태웠고 나중에 신라지말의 결혼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 역사서를 다 탔다는 기록이 나와서 이것이 3000년 이래 양대 서액이다 책이 다 불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기념아람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양반은 이 책을 쓸 때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틀어집니다 다른 기록이 있었겠죠? 다른 내용의 기록을 보고 이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이러면서 당나라가 한 번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책을 싼거리에 불태워버렸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라 말에 결혼이 어떻습니까? 또 패배를 하면서 자기와 가지고 있던 모든 역사서를 불태웠다는 그 기록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고려사 당군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성정은 조선시대 때 성정은 1기 편에 영조 편에 뭐가 나오냐면 영조 대왕이 신하한테 단군편을 가져와서 고려사를 가져와서 단군편을 읽으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신하가 읽으면 있습니다 단군편을 들어가서 고려사 아시죠? 여러분들 고려사에 단군편이 틀림없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고려사에는 단군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조 대왕이 읽었던 고려사의 단군편은 어디 갔습니까? 찾아놔야 되겠죠? 이것도 누가 없앴어요 기록에는 틀림없이 영조 대왕이 고려사의 단군편이 기록이 있는 걸 직접 신하한테 불러서 읽었다는 기록까지 나오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 현존하는 고려사에는 단군편이 없습니까? 단군 신하라 왜 가르칩니까? 공과 호랑이를 왜 가르칩니까? 역사 기록 다 남아 있는데 일제 기록 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역사 기록이 쭉 남았는데 일본이 뭐랍니까? 여러분들 1910년 자료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1910년 완전히 강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시민통치 들어가는 시간대가 1910년인데 나라 빼앗자마자 11월에 조선총독국 간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51권의 책을 압수한다는 목록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 부분이 어때요? 앞부분이 우리나라 역사 관련됩니다 이 역사 책은 앞에 언급된 역사 책은 뭐냐면 대한제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없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본인과 들어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래 대한제국에서 우리나라 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조선총독북한법원한테 바로 우리나라 뺐자마자 조선 어떻습니까? 대한제국에서 만든 교과서를 전부 다 압수수각, 압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조선역대 총목이라든지 기록 쭉 나오고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때 교과서 1895년 자료인데 조선학부국사죠? 여기에 보면 당군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당군 여기에 보면 당군이 뭐냐? 당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기록 쭉 나오고 보면 평행의 기록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냐? 당군 할아버지께서 당군 고조선 사람들에게 머리를 핸발개수 머리를 땋게, 땋아가지고 머리 올리게끔 했다는 기록까지 나와 나옵니다 그때 홍수가 났는데 물을 다스렸다는 거 중국에 여러분들 군인 홍수 기록 있죠? 기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에서 만든 국사교과서입니다 이 책을 압수하게 해요 조선총독북에서 여러분들 압수했다면 왜 압수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국사교과서에 지금 이만큼의 기록이라도 당군조선 기록 나옵니까? 2020년 역사교과서에 상고사는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당군이 세웠다 한다 하고 넘어가 버려 끝나요 2020년 국사교과서는 1895년 우리나라 국사청에 당군의 기록이 이리 많아 홍수 나왔다는 그런 홍수에 대한 기록이 춘천에 남아있다 비석에 머리를 닦게 만들었다 다 나오잖아요 왜 있는 기록도 안 써 지금 역사교과서에 그러면서 공과 호랑이만을 쑥을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한제국에서 만드는 국사교과서를 다 무시하고 이게 유사사학 국봉 환바라고요?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웃기는 인간들 조선약사 10과에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1895년 등장합니다 당군에 대한 기록이 이리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데도 안 써요 우리 역사책에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기자가 보니까 너무 기가 차가지고 뭡니까 보면 내다니엘 페이퍼가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국사는 전부 압수화에 불태버렸다 철저히 수사가에 폐기시켜버렸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있다 이게 1920년 신문에 나온 겁니다 자 기자가 직접 3.1 만세혁명을 보기 위해서 조선에 와 있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책을 뺏어가는 걸 보고 1920년 기사를 냈어요 틀림없이 어때요 역사 소각했다는 기록을 이 양반이 남겼죠 그런데 인터넷을 가보면 어떤 인간이 있느냐 아까 그 노란 책 쓴 사람이 그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책 뺏어간 적 없대요 소각한 적 없대요 일본이 우리 책을 10만건 20만건을 뺏어가지고 소각시킨다는 것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제흥국기사 초감본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다루는 책 제흥국기사 책 초감본에 일본이 책을 그만큼 뺏어가지고 소각시킨다는 기록이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데 그걸 부정하는 인간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 사고 온 사람인지 이만인지 참네 기가 찼어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 책에 있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라든지 다 남겨놓은 걸 부정하면서 일본이 그런 적이 없다고 일본을 비누하는 인간이 있어요 조선총독부를 비누하는 인간 우리나라 기록은 인정 안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아까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1924년 자료 보면 어때요? 단군이 만 7분 기록 나오죠? 규원사와 환당국이에만 단군 나온다? 아닙니다 또 공부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온라인에 글을 올려놨어요 규원사와 환당국이 말고 다른 서적에도 단군 47분 있었던 기록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시간 나오면 제가 책 하나까지 내용까지 까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환빠야? 유사사기입니까? 단군이 만 7분 있다고? 환당국이에만 나와? 규원사에만 나와? 아니잖아요 1924년 자료책이 나오잖아 이게 단군 만 7분이라는 거 이런 책이 여러 권인데 왜 거짓말 치냐 국민들 상대로 그리고 1928년에 어떤 분이 국노추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가 창보문헌을 씁니다 창보문헌을 써놨는데 뭐냐? 고조성기, 고전실기, 천통사 천통사는 아시죠? 천통은 바래입니다 바래의 역사, 평양사, 만사, 바래사, 요동사, 고구려의 유기, 백제사 지금도 대한민국에 남아 있지 않는 사서 이름이 1928년 책의 창보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당국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때까지 뭡니까? 수많은 사서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이 왜 없어졌냐 말이죠 그런데 그 책이 왜 없어진 이유는 뭐냐? 조선총독부에 조선사 펜수의 기록을 보고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대한민국 팔도를 시골까지 뒤져가지고 책을 거둬들였다는 기록이 거기 나옵니다 나중에 최남선이 그걸 막기 위해서 왜 책 다 뺏어가냐 남겨놔라 해가지고 약 3,000권 복사본을 남겨놨는데 그것도 광복국에 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한국에 총구석까지 있던 모든 역사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28년까지 있었다고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책을 지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이런데도 일본이 우리 역사책을 뺏어간 적이 없다고 두둔하는 사람 그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3.1 만세혁명이 일어나자 일본은 뭐 그러냐면 바로 1920년부터 비장의 카드 자기들이 일본에서 미리 만들어 온 역사책을 1920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100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문, 교재, 심상, 수학, 국사 이 책을 가져였대요 1920년년 어린이들부터 이 책을 배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뭘까요? 나오죠? 민전부터 교육시행했다는 것 그대로 역사자료 그대로 나옵니다 조선교육령이 1920년에 발동돼가지고 1944년까지 갔다는 기록이 그대로 객관적 데이터가 남았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들이 만든 그 책을 교육을 시켰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아까 동북공정 일본 지도에서 기억나 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뭐냐? 조선반도의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조선남부는 뭐다? 일본의 식민지라는 기록이 이 책의 1920년 교육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인들에게 국사를 가르치라고 교수 요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땅이었고 남쪽은 뭐다? 볼까요? 뭡니까? 임라일본부 여기 보십시오 임라가 차지해가지고 남부는 일본이 식민지를 삼았고 아까 지도 봤죠? 우리나라의 연나라, 위나라, 진나라가 왔다죠? 그 내용이 1920년 기록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한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위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다 진나라의 영토가 되었다 누가 가르치라고 만들어놨죠? 1920년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교수 지침을 내린 겁니다 지금 한국사 이대로고 동북공정지도 일본의 지도 이대로입니다 국민들은 아마 이 내용을 지금도 우리나라 4학기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려 합니다 안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너무 충격적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다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3일 배달 간판 절대로 못 달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배달 민족 아시죠? 여러분들 어르신들 배달 민족이 다 하면서 배달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지금 세계적인 뭡니까? 앱 여러분들 아시죠? 배달 시스템 배달의 민족이 최고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달 민족은 짜장면 배달, 밥 배달하는데 최고의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배달이 어디서 왔느냐? 이유를 모르니 왜 없어졌느냐? 일본에서 배달이라는 용어 자체를 1930년 간판도 못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아예 안 되니까 1928년 자료를 제가 찾아내 보니까 아예 경성지방법은 문서에 뭐라 하느냐? 배달이라는 말, 환웅이라는 말, 무궁화 조선의 역사가 4000년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모든 책은 출판 불허되고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책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1928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법적으로 뭐냐? 이런 책 나오면 무조건 뺏습니다 삭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4000년 역사만 이야기해도 유사사기라고 주장하는 한국 사학자가 있습니다 배달환웅만 이야기해도 유사사기라고 온라인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이걸 누가 못 쓰게 만들었다? 조선총독부 경성지방법은 문서에 등장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법으로 이걸 못 쓰게 만들었어요 배달이라는 말 자체를 환웅도 못 쓰게 만들었고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 역사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운운한다는 인간들의 글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오늘부터 실취를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문제는 뭐냐?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국내에 들어와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념의 전쟁 때가 됐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너 태극기냐 촛불이냐? 둘 두 개 선택해라 이겁니다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요 들어와서 그날로 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촛불하고 태극기 가지고 싸우고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념의 상징하는 하나의 두 개가 돼 상징물로 드러버렸습니다 이념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피터지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950년 이념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칼을 대가 총을 들여서 서로 죽였습니다 또 그 지랄하려고 또 이념 전쟁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얼마만큼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니까 국민들이 아예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국내에서 찢어먹는 거 합니다 지금 옆에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 강력으로 잡아느라고 눈이 뻘게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년 전쟁하고 2년 전쟁하고 네 어느 쪽에 설레? 제가 해외역 나가면 강의 나가면 반드시 저한테 물어와요 선생님 선생님은 자파요 우파요? 저한테 그럽니다 저한테 저 답변 잘해야 돼요 왜? 이거는 우파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우파라야 되고 저쪽 가면 자파야 되는지 그랬다가 또 문제 되잖아요 야 저 새끼는 저기 가서 자파하고 여기 와서 우파라 한다 편리함없이 그럴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 그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지가 뭐랬느냐? 선생님은 자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래서 저 그랬습니다 저는 양파입니다 양파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그 이유로 양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주의 요구입니다 주변 국가는 우리 역사를 침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분주히 움직이는데 국가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입니다 왜? 역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우리 민족이라는 자체를 어때요? 소중함을 몰라요 지금 어떻게 가르칩니까? 젊은이들은 스펙만 쌓고 실력만 좋으면 국가도 필요 없고 어느 나라 가서 열심히 어때요? 열심히 내 인정받고 실력 인정받고 거기서 나를 다 써줍기라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걸 미국 사회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미국의 교포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 미국 빨리 데리고 오랍니다 왜? 와서 피 터지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와가지고 인종차별, 민족차별, 국가차별 한번 당해봐야 눈물 흘리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애국가 나오면 눈물 흘리고 이리 되지 지금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스펙만 쌓으면 대한민국도 필요 없다 나를 전 세계 가서 나를 써줍기라고 이렇게 꿈꾸는 인간들 역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우리 후손들이 지금 많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총독부는 역사를 파괴하고 나서 뭐까지 파괴해 버립니까? 정신사까지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한국의 문화는 미신과 유사사입이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근현대사 출발점이 동학을 파괴시켜버리고 독립투쟁사는 어떻습니까? 역사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싸웠습니까? 외교를 하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항쟁을 하고 그리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립투쟁사 어때요?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누나 몇 분 아시죠? 몇 분밖에 모릅니다 그 나머지 99.9% 자기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그분들의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광복 후회는 뭡니까? 독립운동 집안에 독립운동 했다면 공무원으로 채용도 안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숨어 살았다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 광복 후회 이게 참 우리의 불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냐 결국 너희 조선 사람들은 조상 뿌리가 없다 식민지 역사로 그래서 식민지 역사로 시작한 것이고 너희들은 자생 종교, 정신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이다 유사 종교이다 너희들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도 뿌리 박혀가지고 뭐랬냐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우습게 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홍익인간, 광명의사, 제세와 이제 국사책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홍익인간 쓸까 말까 해요 게로기, 신부 이런 사람들이 해외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감동받는 것이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 저거 끝내준다 저거는 종교인연 모든 걸 넘어서 가지고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상이다 이렇게 극찬하는데도 정작 홍익인간을 안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역사적에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 우습니다 이런 현실로 가고 있고요 대일항쟁기 때 모든 걸 다 바쳤던 분들 옛날에 한번 대접한 거 보여주시죠 지금은 짠디 떼짱으로 입혔죠 대종교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대일항쟁기 때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은 뭡니까? 대부분 민족 종교하신 분들이 다 했습니다 민족 종교하신 분들이 다 했어요 이거 안 가르칩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입이라 알아요 대종교는 뭐냐면 여러분들 홍암 나철 선생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종교는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했다는 맹목으로 10만 명이 학살 당해가지고 지금 시가 말라버렸습니다 없어요 대종교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남았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다 그리고 그들 지도자 무덤이 요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찾아가 여기다 보면 떼려 짠디 떼짱이 입혀 놨어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던 분들 이렇게 다 취급했습니다 초기에 이렇게 요리나갖고요 자 동학 보시죠 동학 300만 얼마만큼 기관총에 다 죽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때 동학을 뭐라 했습니까? 동학난이라고 가르치어요 우리 국민들이 동학난 그때 다 일어난다고 동학난이라고 동학난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다 일어났잖아요 보면요 새로 요즘 평가가 다 이루어지지만 그때 300만의 동학은 희생을 당해서 수많은 TV까지 다 다 웁니다 진행하는 사람들 왜? 동학을 알면 너무 슬프니까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당했으니까 나라를 깨우기 일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반란군으로 몰려가 역사에 한대 반란군으로 역사에 평가당하면서 다 죽었어요 이제 밝혀지니까 사람들 울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 그다음 그 동학군이 또 어떻게 일어납니까? 700만이 뭉쳐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김자진 장군 뭡니까? 김자진이라든지 조만식 선생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김구 선생 이분들에게 청문학적인 독립운동 자금을 대해준 단체가 어디입니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어디입니까? 보면 여러분들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많았던 단체 보청교였습니다 여기 아마 거기 계신 분 중에 정읍이 고향이신 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정읍에 있던 보청교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를 다 비해서 뒷바라지하는 그게 최고의 단체입니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보청교를 지금 한국사회에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친일단체라고 지금도 써놨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가 친일단체래요 이런 나라가 어디있어 세상에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700만이 희생을 당했는데 보시면 그때 정읍에 사진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진 이건 어때요? 일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없앱니다 왜? 최고의 독립운동단체니까 완전히 소탕해야 된다 찢어버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이거는 뜯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뜯고 이거 다 뜯죠? 어? 여러분들 이거는 뜯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이거는 이거는 뜯어가지고 서울로 가져가지고 경무대를 만듭니다 경무대 경무대 기왓장을 만들고요 그 경무대 이름을 바꾼 것이 지금 청와대입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기왓장이 어디서 왔느냐 정읍에 이 기왓장입니다 초기 지금은 갈아설지 몰라도 최고의 독립운동단체 단체 기왓장을 뜯어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지금 경무대 청와대가 만들어졌고요 이 건물은 뜯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서울조계정본부의 배웅전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뜯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슬픈 독립운동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모든 희생한 단체는 역사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나오죠 보면 다 사라졌고요 그때 여러분들 동학하고 보총교회 독립운동사 우리 모든 걸 다 바쳤던 분들이 있었던 장소를 점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실 때 이거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야 이렇게 동학하던 분들 보총교회던 분들 이렇게 우리나라 꽉 들어찼는데 그때 우리 선조님들이 보총교회 동학을 안 했다면 그분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똘똘 했는데 문체는 뭐냐면 우리 천조교회 하신 우리 최고의 지도자께서 작년 2019년에 이런 말을 했죠 참 슬픈 거는 뭐냐 이렇게 희생을 당한 단체도 있는 반면에 그때 천조교회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독립운동 금지령이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독립운동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직접 천조교회에 두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를 한다 우리 천조교회가 독립운동을 금지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참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2019년에 인터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독립운동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다 희생해가지고 대한민국 찾아놨는데 이 역사를 왜 안 가르칩니까? 우리 역사에 그렇죠? 신재호 선생 같은 분은 고조선이 세계였다는 거 사만이라는 거 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재호 선생은 어떻습니까? 조선상고사 반드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단순한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최고의 역사가입니다 직접 맨발로 어떻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여자 치마 입고 다닌 사람입니다 입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조선상고사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이걸 그러면서 뭐냐 신재호를 뭘 아는지 압니까? 또라이 미친놈이라고 그럽니다 정신병자라고 누가 우리나라 한국학중앙연구군의 모 씨가 모 씨가 신재호로 뭐냐 세 마디로는 또라이고 네 마디로는 뭐냐 정신병자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위당 정인보 선생 조선사 연구 이 책도 여러분들 번역이 나왔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어때요? 당군 기자 이만이 아니라 고조선 부여 고구려다 기자 동네설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백제가 어때요? 중국당에 나라 세운 거 실제다 해가 다 책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백제가 절대로 중국에 나라 안 세웠다고 합니다 중국 책에 백제가 22분국에 나라 세운 게 이름이 다 나옵니다 태수가 중국 책에 백제가 나라 세웠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니래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국이 동북공정하면서 뭘 했느냐 백제도 중국사로 이번에 돌렸습니다 왜? 한국에서 아이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중국에서 뭐냐? 백제 시작점은 중국 땅이었고 그리고 백제가 다스린 여러 나라가 어떻습니까? 태수 그런 나라가 대부분 중국의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중국사도 해가지고 이번에 동북공정하면서 어떻습니까? 백제사가 중국사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여기 보시면 안창호 선생 미칠 어진가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동립운동사에서 책을 좀 써달라고 동립운동사가 너무 충격받았다고 왜냐하면 특히 안창호 선생은 어때요? 안창호 선생 아는 분들 흥사당 아시죠? 흥사당 활동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흥사당 활동하는 분들이 뭘 모르느냐? 이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동립운동을 했다는 걸 아무도 모른대요 자기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라 왜? 안창호 선생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동립운동하는 줄 몰랐다 동광지를 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쳤다는 거 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은 특히 뭐냐? 당군에 미친 분입니다 유사사학 저쪽에 있는 인간들이 바라나면 어때요? 어떤 분이냐? 당군바예요 당군바 당군바 당군이 바로 서야 안 됐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바로 설 수 있다고 그걸 주장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을 배우는 분들이 이분의 역사가 날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역사관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분이 운영한 동광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 독립당에서 우리나라 역사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우리나라 역사 없애버리고 일본도 없애버리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 단체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잡아놨습니다 한국 독립당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단 한 차례의 단절됨이 없이 내려왔다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 너만태 나라 뺏긴 적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가지고 우리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잡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 단체인 한국 독립당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잃게 했던 건 뭡니까? 바로 국통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뭐냐 우리 역사는 한국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대한민국까지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격을 보존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잃게 했던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바로 잡아놨는데 왜 이 역사를 부정하고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역사를 대한민국 국사로 가르칩니까? 이게 올바른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인정한다면 어때요? 임시정부를 인정한다면, 독립운동가들을 인정한다면 그분들이 잡아놓은 역사를 지금 우리 후손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 걸 가르치고 있다? 192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역사를 지금까지 100년 동안 틀을 안 바꾸고 지금도 우리 국민들한테 가르치면서 자기들하고 역사를 가르치는 이런 역사를 전부 다 뭐다? 유사사학, 환바, 국뽕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조수왕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결집을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를 만든 분이고 삼균제도를 주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냐? 우리나라 이름 한국은 어디서부터 왔다? 황국에서부터 왔다 빛의 나라, 광명의 나라다 그게 여기 나옵니다 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 이름도 붙였습니다 이거 왜 안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국사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결국은 어때요? 대일항쟁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에서 잡아놓은 우리 역사의 틀은 이거입니다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여 대한민국까지 이것이 단 한 차례도 단질됨이 없이 왔고 전 국가의 인기를 보존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역사의 틀을 잡아놨는데 이것을 왜 다 부정하고 여기다가 싹 황국, 배달, 조선, 북부에 베고 왜 기자 임한 한사군을 잡아넣어가지고 우리 역사가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했다고 가르칩니까? 그것도 중국의 역사책에 문헌이라도 있으면 맞는데 없잖아요 오늘 기자가 우리나라 왔다는 것도 뒤에 조작된 거고 임한도 어때요? 저쪽에 한 사람이고 연달아 사람이고 한쪽에 온 사람이고 없죠? 그런데 무슨 기자 임한 한사군이라 한사군은 우리나라 평양에 안 왔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동향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조선을 연구했다는 1호 박사가 EBS에 나와가지고 당군은 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제국 많은 사서가 당군에 대한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남겨놨는데 이 악마는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EBS에 나와가지고 당군은 신하다 다 거짓말이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길의 21년 잡지는 편집장이 나서가지고 당군은 유사사기다 당군을 유사사기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해도 살아남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옛날으로 말하면 9족을 밀고 3족을 밀어야 돼요 역사 뿌리를 부정하는 종이잖아요 보면 그럼 다른 나라 가서 살든지 당군을 부정하려면 그런데 유사사기라고 떳떳하게 잡지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모욕을 주고 독립운동가들 모욕 주면 글을 쓰고 그 양반들이 또 작품이 뭐냐 여기 보시면 어때 2012년에 미 상원의 상원에 보고서를 보내는데 미국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뭘 보내느냐 앞으로 남북이 통일될 때 중국이 동북 공정을 해가지고 북한까지를 자기들 나라 땅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걱정된다 그래서 뭐냐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합계하고 공식 입장을 우리한테 밝혀주라 해가지고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교육부하고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상원의 의원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고조선은 북한 땅이고 한사군은 평행에 있었고 어때요? 나중에 뭐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용어지만 삼국사기 초기 기록 그때 뭐냐 우리나라 고구리 백제 신뢰는 후대 때는 나라가 됐지 초기는 나라가 아니다 이런 지도를 보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 지도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 교육부하고 역사 단체인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미 상원의 보고서를 보냈는데 결론이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극정이 돼가지고 보고서를 보내라는데 우리나라에서 보고서 내용이 뭐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맞다고 보냈습니다 원래는 북한 땅이 중국 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들켜가지고 박학 뒤집혀가지고 이거 작성한 놈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처벌당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교수라든지 영진이 돼가지고 다른 데 갔답니다 이런 나라 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영진이 돼가요 지도를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인지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하버드대 이름을 빌리기 위해서 10억을 하버드대에 돈을 보내고 나서 거기서 한국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책을 하나 써냅니다 뭐가 나오냐 평양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책을 쓰다가 이것도 국회에서 들켜야 할 박학 뒤집혀가 이 책 폐기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학교에서 한사군 배우는 분들 제가 최신의 정보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사군이 평양에 낭낭군이 여기 있다 배웠죠 최근에 보고하게 한사군은 전부 요소지역에서 나옵니다 여기 없었습니다 없었고 여기에서 다 나왔고요 복리도 다 나오고 또 뭐 나오느냐 그 평양에 낭낭군 유물을 발굴했던 사람 일기가 나오는데 그 양보입니다 평양에 낭낭군 유물은 어디에서 사들였다 북경 유리창 골동품 사기에서 사들였다고 일기장에 발견됐습니다 북경 쪽에서 샀다고 자 그대로 북경 쪽에서 낭낭군 유물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열심히 해왔던 한사군이 한국의 북한 지역에 있었다 다 거짓말 됐습니다 거짓말 됐고요 특히 최고의 작품 이거 아시죠? 국사 측에 우리나라 국사 측에 제일 앞에 옛날에 등장했습니다 국보 우리나라 국보면서 평양에 낭낭군 한나라가 우리나라 식민통치를 할 때 남겨놓은 금지에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데 최고의 기술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국보로 등재를 했습니다 국보로 등재가 이게 한나라 유물로서 평양에 최고의 유물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서 발굴됐느냐 신장위구르 쪽에서 발굴됐습니다 짝퉁이 아니에요 그 시대 때 만든 것이 어디예요? 다른 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에 대한 연구가 다 이루어지는데 결론은 뭐다? 여기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는 낭낭군의 국보유물로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것은 이것은 낭낭군의 유물이 아니라 삼한시대 유물로 표기가 돼가지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 거짓말했죠? 다 거짓말이 됐는데도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고고하고 운하고 인구수를 쓴 족관이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예 북한학계는 어때요? 북한학계는 공식 발굴해서 삼천기의 무덤을 다 까발려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북한에 있는 것은 뭐다? 낭낭군 유물이 아니라 원래 삼국사회는 낭낭국의 유물이다 호동왕자 낭낭군이 나오는 거 있죠? 보면 자멘고 그 나라의 유물이지 중국의 낭낭군이 아니라고 북한학계는 공식적으로 다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가 지금 교수로 있는 인간이 글을 써가지고 뭘 했느냐 북한의 학자들이 이 유물을 북한에 있는 낭낭군 유물이 한사골 낭낭군 유물이라고 인정했다고 거짓말 논문을 썼습니다 그 양반 지금 교수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자리를 끌어내야 됩니다 원래 윤리상 본다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사기쳤죠? 사기친 거 거짓말 쳤잖아요 북한에서는 부정했는데 왜 자기가 들어서가 우리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인정했다고 논문을 왜 씁니까? 이렇게 역사가 드러나고 있고요 자, 직접 얻었으면 여러분들 시간 나면 열하일기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 한번 보시면 돼요 자기가 직접 여기서부터 발을 딛고다 중국에 열하까지 여행해가지고 남긴 기록입니다 열하일기에 보면 뭐냐 우리나라 열심히 여기 뭐예요? 여기 평양에 낭낭군이 있다고 열심히 좀 배웠죠? 100년간 열하일기에서 게임 끝내놨어요 박지원 선생이 뭐라 했습니까? 한의 낭낭치수가 있던 곳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오 요동의 평양을 말합니다 1780년 기록입니다 박지원 선생이 직접 중국당에 가보니까 평양이 지금 평양이 아니라 저쪽 평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한국사학계는 지금도 북한 평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47억 지도 우리나라 국민세금 47억을 지도할 동북아 역사대단에서 지도를 그렸는데 우리나라 동북공정관 아까 있죠? 위나라가 우리나라까지 왔다죠? 똑같이 조조의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47억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것도 덜 켜가지고 폐기됐습니다 덜 켜가지고 덜 켜가지고 안 덜 켰으면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이거 그대로 배웁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김기도까지 조조의 위나라가 왔대 그럼 그 시대 때 여기 살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저 그쪽 나라 사람들 후손들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젊은 아들이 어때요? 박사학이 따고 교수가 되면서 요즘 내세우는 게 뭐냐? 강개투항 비문이 뻥이라고 추정하는 인간들이 두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미치고 안정합니다 강개투항 이게 뭐냐? 고구려 사람들이 뭐냐? 정직하지가 못해가지고 다 거짓말을 써발라놨다 추정하는 사람이 얼구갈했습니다 이 양반들 인격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강개투항 비문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데 이 양반들이 직접 TV에 나와가지고 강개투항 비문은 고구려 사람들이 가짜로 쓴 뻥이다 참 웃깁니다 보면 너무너무 웃기고요 이래가지고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야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 부산박물관에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 김해 김씨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있습니까? 저 해외 잘 아셔야 됩니다 요번에 가야 전시회가 되면서 김해 김씨, 김해 허씨는 요번에 유사성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몰아붙여가지고 김수루왕, 허왕후 다 가짜다 해가지고 요번에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방금 전시회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냐 그 가야 지도에 임라일본부, 일본이 들어왔다는 기록 지도를 우리나라 지도에 그려가지고 또 발칵 뒤집었습니다 요번에 국회 청문회까지 이루어졌는데 자기들은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답니다 왜 그런 적이 없어? 써놨는데 여기에 다 써놨잖아요 자기들이 우리나라 가야사 부정하고 일본 서기 기록을 잡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야사 전시 결론이 뭐냐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가야 전시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 김해, 김씨, 김해호씨 졸지에 다 유사성으로 바뀌었고 가짜고 김수루왕 무덤 가짜고 후왕후 파사사탑 다 가짜로 몰렸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혹시 한국 들어와가지고 뭐냐 김수루왕 주장한다든지 파사사탑 주장하면 여러분들 유사사학자로 불립니다 유사사학자로 지금 우리나라 학계가 그 꼬라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왜 이런 걸 부정할까요? 이걸 부정해야 이나 임나일본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일본이 이때 들어와가지고 가야를 정복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무려 꾸렸다 이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야사를 금국사로 부정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책 상국사, 상국유사에서 가장 완벽하게 금국사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야사예요 김수루왕이 민년을 세웠다 어떻게 세웠다 장관을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기록 남긴 기록이 없어요 거의 그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기록을 남겨놨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냐 이번에 그게 유사사학이랍니다 유사사학이래요 이런 개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역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학자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야사를 떠들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은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 교과서 볼까요? 고조선이 전부 다 어디이라고 그렸습니까? 고조선이 전부 다 북한만이라고 다 그려놨어요 여러분들 미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고향 땅 저 남한이죠 전부 다? 여러분들 여기 다 태어났을 때 남한 땅에서 여러분들 당군 자손 아닙니다 당군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고조선을 배울 필요도 없고 당군을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책이 왜? 당군 조선은 북한만이 당군 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책이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뭐다? 우리는 원래부터 고조선 사람이 아니고 당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조선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당군을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학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반도 한국의 역사를 전부 다 한반도 밑으로 잡아놨습니다 한반도 이름을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데 대체 용어가 없어요 일본놈이 하도 만들어 놓을게 뭐 강토라고 하든지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의 영토로 어때요? 전부 다 이쪽 밑으로 어떻습니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고조선도 한반도 북쪽 북보 그다음에 어때요? 한사건도 북쪽 이만도 북쪽 그리고 평양선도 어때요? 강개토왕이 이어있다 나중에 장수왕이 평양에 천도했다고 여러분들 학교에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장수왕이 평양에 왔다고 틀림없이 배웠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중국의 역사책에 장수왕이 지금 여기에 한반도에 평양에 왔다는 기록 없습니다 어디로 갔다? 요동쪽으로 갔다고 나와요 근데 왜 이쪽으로 갔다 놨어요 누가? 누가 갔다 놨느냐 1920년 심상수학 국사책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나옵니다 장수왕이 어디로 평양에 옮겠다 한반도로 옮겠다고 가르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의 모든 교과서는 장수왕이 요쪽으로 갔다고 지금 국사책이 100%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왕은 요쪽에 온 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요쪽으로 갑니다 기록이 있느냐? 중국 기록 다 나옵니다 국민들이 역사학자들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모든 자료가 있는데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는? 백제세가 요만큼입니까? 백제세는 원래 여기까지 다 백제세입니다 22담로까지 보면 없죠? 백제는 여기 있다가 망한 나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고려, 천리장성 여러분들 천리장성 얘기하면 천리장성 있습니까? 천리장성 없습니다 천리상은 어디 있느냐? 이쪽에 천리장성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천리장성 요리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위에가 어떻습니까? 이 나라 여기가 고려라고 세빡한 거짓말입니다 이런 적 없습니다 우리요 특히 천령 이성계와 나중에 최영 장군이 뭣 때문에 요동으로 진출합니까? 속된 말로 왜 중국은 싸우러 가죠? 천령에 의해서 문제 저쪽 중국 쪽에서 뭡니까? 천령을 설치한다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정벌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속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천령이 여기 있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이성계하고 최영 장군이 어디서 싸우러 가야 돼요? 조선에, 서울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령에 싸우러 가야 되는데 왜 요동으로 가? 전쟁은 여기서 벌어졌는데 왜 이쪽으로 정신나간 짓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네비게이션이 잘못했습니까? 말이 술을 쳐먹었어? 그 시대 때 네비게이션은 말이잖아요 말이 술을 먹어가지고 요리 가야 될 말이 요리 갔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역사책에 원래 천령은 어디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 지도가 보시면 원래 천령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천령이 요리 옮깁니다 대일환경기 때 1940년대대로 지도 혹시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전부 다 천령이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한국의 역사책만이 천령이 여기 있다고 가르쳐요 여기 이철령이라 가르쳐요 웃깁니다 그래서 요번에 거짓말로 드러나가지고 인하대에서 논문까지 냈는데 반박 논문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 이게 정답이거든요 반박할 논문이 없습니다 실제 이것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조선도 그렇고 고려의 국경은 여기입니다 요리 갑니다 요리 요리 국경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로 맞춰놨습니까? 고려는 요리 잘라놔버리고 조선은 요리 잘라놔버렸죠 요 땅 어디 갔어 요 땅? 다 뺏겼어요 역사의 지도에서 다 없애버렸어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 국사책에 이거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선도 간도 땅 다 뺏겨버렸고요 왜? 역사에서 안 그려버렸는데 뭐 고려 땅 다 뺏겨버렸고 그리고 천령이 여기 있다고 가르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4학계가 마지막 발부등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총독부에서 가르치는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안 무너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중국과 일본에 대응해야 될 대포를 활약을 얻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돌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유사사학 국뽕 함바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중일 역사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제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떤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을 위해서 아니면 중국과 어때요? 일본의 역사침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지금부터 바로 잡아놔야 되겠습니까? 역사 앞에서 바로 잡아주겠다? 안 됩니다 저 장반들은 100년을 했어요 자기들 그 틀을 절대로 어때요? 저 밖으로 안 뺏길라 합니다 영혼이 갈라 하지 그런데 하지만 역사에서 그것이 진실인지 그 진실인지는 다 드러나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아는 시간대에 그래서 뭐냐?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냐? 환당오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국사책은 믿을 수가 없다 그 원형이나 찾아보자가 돼요 국민들이 읽기 시작한 것이 환당오기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다시 공부하자 이거예요 이리 나갑니다 자 1936년 이시영 선생 아시죠? 독립운동가 모든 가족이 모든 건 재산을 다 팔아줘 다 희생당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1930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알아서 일본 문화에서 찾지 않게 만들어주자 이분들의 꿈이 어때요? 꿈이 우리 역사는 우리가 써가지고 우리 후손들을 가르치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1920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온 조선총독부에서 가르친 그 역사를 백년의 틀을 고소하면서 그 설이 무너지는데도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는데도 절대로 어때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국민들을 유사사고로 공격을 하고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마지막 그 자리를 끝까지 안 뺏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한민국의 일ах사랑은 여러 민족단체 모든 역사 문화단체와 연결해가지고 이 작업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거 교과서도 다시 써야 됩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시민역사학시대 이제 역사에 눈 떬 우리 군민들이 헤대요 역사를 들고 나와가지고 나이 들어도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석박 사기도 딸 수 있는거죠 요즘 보면 역사를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나이 상관없이 역사에 다시 어때요? 우리 역사의 원형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인재양육입니다. 앞으로 역사 찾기 위해서. 그런 인재들을 자꾸 길러내야 하고 책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대한사랑이 역사학계의 중심이 돼서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해외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특히 2세, 3세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다시 가르치는 거. 그동안 배웠던 조선총도부에서 가르치는 한국사가 아니라 원래 한국사. 그러면서 어때요? 이 한국사는 전 세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문화사상이 우리나라 역사 문화사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우리 한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2세, 3세들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문화의 운영을 지켜나가지 여기서 접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세, 3세를 위해서라도 우리 인재양용하는 이런 사회에 많이 후원해 주시고 특히 적극적으로 이런 역사 강자가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그 뜻이 있는 분들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는 공간,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국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시간 넘은 분량이지만 그래도 15분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참 뿌듯한데요. 이렇게 빨리 만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대화를 나누고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계속 강좌 인전되면 계속 뵙고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분의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먹고 살기 참 바쁜 시대에 왜 역사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자신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간은 그 문제의 어떤 근본적 원인을 찾고 남은 5분 안에 해법을 찾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 지구촌이 코로나19의 병란에 휩쓸린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비단 병라뿐이 아니죠. 기후변화, 또 전 세계 힘 겨루기, 패권 경쟁 등은 언제나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맞으신 우리들은 이완영, 우리 본부장님의 강좌 강의를 통해서 이 환당국이를 통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해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사랑과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의 여러 콘서트 방송을 통해서 꼭 귀중한 보석 같은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라시아 동포 여러분,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기회에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